0 1 0 8을 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찍어 그래서 뭘 공부했나 볼까 하라고 공부를 하랬네요 어쩔 좋아 컴퓨터랑 하는 방법을 같이 넣었는데 모르나요 아니 그래서 딱밥 맞으면서 배워야 되겠네 아니 어떻게 했어 딱밥 안 맞아서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해라 너무 시키는 바와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손 좀 씻어라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씻다 씻다 어떤 씬가 하듯이 어떤 씬 하자 씬 뭐 뭐 하자 아니면 하자 씬 you are the you are the no no we 무슨 씬 어떤 씨 어떤 손 너의 손 어떤 손 너의 손 손 손 손들 이거 무슨 씨 두 손도 되나 네 그래서 무슨 씨 시험에 또 두 손이 없지 어떤 씨 무엇을 씬을까요 이름지 아 이름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너가 이름지 아 네 씻어라 무엇을 씻을까요 손 너의 손을 무엇 너의 손 뭐 해라 씻어라 손 좀 씻어라 손 좀 씻어라 wash and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오케이,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. 오케이, mom. 오케이, mom. 오케이, mom. 뒤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. 오케이, mom. I will watch my pants.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. 오케이, will의 뜻은? 줄임말이에요. will의 뜻은? will의 뜻은? will의 뜻은 줄임말 아닌데. 할게요. 오케이. 할 것이다. 아이는? 아이. 나는 할 것이다. 나는 씻을 것이다. 그렇죠, 무엇을? 손을. 나의 손을. 나는 나의 손을 씻을 것이다. 엄마가 뭐라고 좋겠어요? wash your hands. I will wash my hands. 네. I will wash your hands. brush your hands. brush your hair. brush your hair. I will dry your hai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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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너는 바빠. 그럼 진정하고 부부해. 네. 그러니까 머리를 말려라. dry your hair. dry your hair 그러면 dry는 dry 말리요 말리는 말리 다 무슨씨에요? 하다씨 하다씨고요 도원이가 8호에서 배운게 하다씨로 시작하는 문장을 배워서 뭐뭐뭐라 하세요 라고 시키는걸 배운거에요 유얼은 무월 널 어떤씨 헤어 머리카락 머리카락 이름씨 무엇 머리카락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이름씨 말려라 무엇을 말릴까요 어떤 머리카락 너의 머리카락을 말려라 어 머리 까마라는거야 머리 까마라 네 머리카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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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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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 yes 브러쉬의 뜻은 브러쉬의 뜻은 뭐라고요 브러쉬의 뜻은 그럼 브러쉬의 뜻은 솔진하네 저희 너의 너의 뜻은 이빨을 이빨을 안할까 취하네 취하네 하자씨 그 다음에 유얼은 그 다음에 티스는 무엇일까 네 솔진하세요 선생님이 하는거 좀 하자 솔진하세요 솔진하세요 브러쉬 무엇을 양치해라 라고 시킬 때 뭐라고 한다 브러쉬의 뜻 아이 브러쉬의 뜻 뭐라고 해요 아이 아이티 아이티 의미했어요 의미했다 티는 뭐라고 하냐 아이 브러쉬는 마이 티 엄마 할머니가 뭐라고 시켰으니 브러쉬 브러쉬의 BUT ½ Stuart 믿기도 한거 안 믿기도 한거 했네요 그래서 뭐? 헤얼 이거는 팁 그래서 양치질 해라 브러쉬어 팁 브러쉬어 팁 세수하고 양치질 하세요 뭐라고 뺄까 러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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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. Wash your hand with self. OK. Wash your hand with self. 다음은 이르면서 손을 그려줍니다. 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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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sh 갈 수 있습니다. keep it wash your hair. Wash your hair. 머리 말려라 머리 빗질해라 빗질? 빗질? 빗질하려면 소리 필요하나요? 네 브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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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핸드 박수 주세요 클랩 클랩 할 것이다 저는 할거에요 그 다음에 했었다 빗 말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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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카락 말려다 치아 치아 툴 한개있을땐 특이한게 툴 여러개있을땐 T 하죠 하셨습니다 시인이 1호를 해야되니까 1호 공부하세요 그래서 하시구요 네 전해 네 고맙습니다